검색할때마다 바뀌지 않나? 요건가? 요거 맞아요? 아 최우석님? 아 요 맵? 오케이 방지확인해주시고 무기금지 좀 들어가겠습니다 블랙드래곤 메론 건설일길 금지에요 방지확인하시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에몽 집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님들아 호스트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리방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슈발라 이럴때가 제일 빡쳐서 룰설명 다해주고 시작했는데 호스트 걸리면 졸라 진빠진다니까 진짜 깨빡친다니까 눈이 좀 풀렸네 자 일단은 건설이 금지입니다 메론 블랙드래곤 금지에요 일단은 자 대피에 대한 스턴곤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게 도라에몽 집인데 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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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사람 도라에그 .'' 말 유튜므 wszystko patients empty contenido よ DS dead 그런데 진짜 보면은 도라에몽집있고 친구집인데 진짜로 보면은 아 여기 안가시나요? 친구야 친구야 탐팍방 어 뭐야 이거 탐팍방 어 친구야 슈바 여기 뭐에요? 아니 아 님들아 제가보기 여기가 엄청 명단인게 여기 계단 부분도 주템스릴로 찌러면은 상당한 극들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다가 크레몬 한번 깔아줄게요 크레몬 깔고 지점들어 줍니다 자 자 스턴은건 또 킬달 잘되거든요 여기가 좀 밸런스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이거 밸런스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크레몬 한번 잡아주고 오케이 여기 스포이 되네 여기 스포이 되네 스포이 돼요 스포이 네 오랜만에 또 스턴 좀 더 짤짤이 또 오지거든요 스턴은 스털라이프 또 이런 뭔가 있어도 보면은 스테이트보드 바쁨이긴거 아니야 아 뭐야? 문제 어때? 야 여기도 지금 사귄 됐는데? 응? 용조명 내가 최대한 지원해줄 거거든? 회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야 스톰건 7킬 줬습니다 일단은 신고야? 아니 도라이 목소리 어떻게 내 얘들아? 신고야? 잠시만 요번에는 아니 하여튼 스톰건 들래 스톰건 괜찮아요 와 지금 사람들 다 저기 가는데? 신고야? 사람들 다 종교가 지금 죽었어요 잠시만 다른 분을 찾아볼게요 오케이 2명 다 괜찮거든요? 아 근데 다 레비아트 아니야 형들 왜? 아 여기 지금 소화기 다 소화기 들고있냐 왜? 소화기 들고 갈 거 아니야 형들 쪽수 바로 갈 거 같은데 형들 자리하나만 자리하나만 좋아 형들 이거 앉아서 앉아서 자리를 이렇게 해서 올라 올라 쪽수 맞는다 올라와 여기 올라와 아 크리엠 한번 깔아줘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아 크리엠 한번 깔아줘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아 죽으면 안돼 진짜 어? 야 싸이코 안 죽냐? 아 크리엠 깝이야 이거 해보지도 못 안 죽었어요 뭐야 이거 일단은 다음 명당을 좀 좋은 거 찾아놔야 돼요 도라에몽 집이라는데 저는 도라에몽 만화를 많이 봤지만 도라에몽 집 구조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원래 도라에몽 집에 올라가서 안방 문이 있지 않나요? 미다지 문? 그래도 맨날 이렇게 친구 여기서 혼자 뭐 하다가 엄마한테 웃나고 그랬잖아 어... 그... 현실 고증 좀 떨어지는 거 같은데 맵이? 어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은 현실 고증 좀 떨어지는 맵이네 근데 우리는 2인명당 가볼게 이거는 2인명당 괜찮을 거 같아요 대패! 크원의 대패! 오케이 나이스 2인명당이 돼서 3명도 안 돼요 여기 이번에 대패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정 자 대패로 흘러줄게 크레모 한번 지들 한번 깔아주고 오케이 해볼만 합니다 지금 대패 2명의 크원 날리기 최적화 돼있어요 지금 좀비 몰렸다 바로 크레모와 쓰고 바로 3개 밥보드 까고 바로 정력 확살 키고 디펜스 디모셔도 했고 빠바바바바바 끝 이러면 최소 8킬 최소 8킬 오케이 정력 불꽝도 키 정력 불꽝도 키 최소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최소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최소 더 크레모와 나이스 1킬 너무나 너무난난데 확실할데만 확실할데만 나대 그다음 브레스가 네 형형 아 근데 브레스를 쓰면 얘들아 브레스를 쓰면 단점이 이거 심한 쿨타임이 이카스 대기 타셨나요? 준비됐나요 이카스? 이카스 준비되셨어요? 가디언이 다 먹으면 되요 이카스 이때 나이스 대팬 아 저런 거 채우고 싶은데 나이스 가디언이 좀 꼽이 너무 잘 맞아요 아 미친 이거 흑살 날렸다 형이랑 나는 영원한 친구 알지 나 브레스 채울 때까지만 싸줘요 솔직히 이건 이거 싸줄 수 있지 솔직히 나 이거 아 아 아 여기 마사지나 자 박자 마사지나 하아 마사지 받으러 갑시다 야 10두동안 맞아도 안 죽어 뭐해 죽을리가 없어 아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정판 아 척보 한번 더 들 아 숙주 아 아 아 님들아 이거 근데 도랄무기 맞나요? 아 아 집었어야 돼 이거 다 자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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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놈들아 혈적자 혈적자 부활인데 뭐야 나 나 두세 맞았나? 아 저거 왜 죽었죠? 야 이거 ㅅㅂ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여기 검은탕 뭐야 아 잠깐만 여기 검은탕 아 의명당 좀 참신한데? 아 참신한데 갑자기 뭐냐 이거? 어 박수산데? 이거 참신한데 여깁니다? 바리게이트 세워가지고 괜찮은데 여기? 오오